아! 어? 어? 내 이름은 베르텔! 낭만의 메카니멀이지! 베르텔은 내가 주는 선물이야! 어? 선물? 어? 선물? 세라! 너랑 같이 있는 거 아냐? 난 베가볼트랑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랑을 갈라놓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! 허! 어이가 없어서 베르텔! 반가워! 어우, 싫어! 난 니가 싫다고! 난 베가볼트랑 같이 있을 거야 베르텔, 이 세터는 초리님의 아들이야 뭐라고? 초리의 아들?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? 세라야, 블랙홈아가 나타났어 그럼 베르텔 실력 좀 볼까? 메카니멀 고! 랜év아 throughput 으아아아 Happy 에헤이 드디오 나타나셨군! rubbing 레스 코스, 공격! 세르티아스! 으흐으으! 브로우 미사일, 쇼아! 아, 아이고! 아까 베가볼트 앞에서 모형을 준 퍼리다! 아이고! 제일 휩, 고독한 파울린! 불꽃 돌포!